인권 보장이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형사 절차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얘를 뭐 고문하고 마음대로 아무 형벌이나 다 내리고 지은 죄에 비해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몇 가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적법 절차, 무죄 추정,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 있어요 이건 이 말을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적법 절차라는 걸 뭔지 보면 우리가 범죄자라고 해도 얘를 재판하고 처벌할 때 있어서는 항상 법과 원칙을 다 지켜서 적법하게 절차를 다 지켜서만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 무죄 추정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사람은 다 무죄라는 거죠 원래는 무죄인데 우리가 얘를 유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이 적법 절차를 지킨 합법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만 얘를 유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이 끝나는 시기는 재판이 확정된 시기에 무죄 추정이 끝나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계속 무죄예요 무죄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되고 잘해줘야 돼요 모든 권리와 그런 절차를 다 준수해야 되고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을 어디 더 가둬놓는다든지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만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재판 전에 왜? 이 사람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무죄 추정이 깨지는 시기 유죄로 바뀌는 건 언제예요? 이 사람이 유죄다라는 걸 경찰, 검사, 판사, 1심, 2심, 3심이 다 인정했을 때 3심까지 다 끝났을 때 혹은 1심에서라도 이 피고인이 자기가 승복하고 나 더 이상 재판 안 받아도 나 인정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재판이 확정됐을 때만 얘를 유죄라고 이제 비로소 부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무죄 추정이에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 무죄 추정이 언제까지 미치냐 1심 판결이냐, 뭐냐, 구속된 시기냐, 기소된 때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틀린 거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무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진술 거부권 피해자나 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이게 또 중요하죠 너가 죄 지은 거 맞지? 맞잖아 여기서 때리는 거 절대 안 되죠 이제 예전에 중세시대 때 하던 거를 현대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제는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는 게 바로 진술 거부권이에요 진짜 설령 범인이라 하더라도 사람 죽인 범인이라 하더라도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 죽인 거 맞아? 그러면 내가 맞다고 해도 되지만 그것도 내 권리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술 거부권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라는 거죠 형사에서 피고인이나 피이자나 피고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항상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언제든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으로는 인권보장 제도를 봐볼게요 인권보장이라는 건 이제 수사받는 수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있고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보석제도가 있어요 이 용어가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되는데요 영장실질이라는 건 가장 최초에 얘를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사예요 판사 이걸 검사가 결정한다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라고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영장을 그래서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은 항상 판사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놔야 되고요 두 번째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됐다면 그럼 구속이 한 번 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은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기소 전까지 구속된 피의자가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줄 것을 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피의자밖에 못해요 검사가 적부심을 청구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의자만 할 수 있어요 너가 아까 나 구속시켰는데 너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제도예요 이렇게 시간적 순서가 기소 전까지예요 기소 후에는 못해요 기소 후에는 보석만 가능해요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받는 제도예요 근데 또 이 보석 제도라는 거는 구속 적부심을 할 수 있는 기소 전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순서를 잘 알아놔야 되죠 실질 다음 적부심 그 다음 보석 보석과 적부심은 기소를 기준으로 갈라진다 기소를 기준으로 기소 전에는 적부심은 가능 보석은 불가능 기소 후에는 적부심은 불가능 보석은 가능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최초에 하는 건 영장실질심사다 이렇게 용어를 잘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봐볼게요 먼저 피해자 구조 제도가 있고 배상명령 제도가 있네요 둘 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놓아야 되는데요 구조 제도라는 건 원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뭐 칼에 맞았어요 병원비 100만원 냈어요 그럼 이 100만원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나를 칼로 찔른 그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원래 원칙은 그런데 이렇게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가해자 찾아가서 또 돈 받으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피해에 한해서 나라가 특별히 피해자한테 세금으로 이 치료비를 지원을 해줘요 일정한 안도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상 피해면은 구조제를 못 받는 거죠 이게 문제에 잘 나와요 재산상 피해도 되냐? 재산상 피해는 안된다 두 번째는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민사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도록 한 제도예요 이건 뭐냐면 원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형사재판이라는 거잖아요 피고인을 벌주는 이 절차에서는 내가 치료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해야 돼요 민사소송이나 민사재판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줘랑 피고인 지금 감옥과 이건 완전 별개의 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개로 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죠 이거는 모든 피해자에게 다 인정을 해줘요 너 돈 받을 거 있으면 형사재판에서 이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해 나한테 100만원 줘 이렇게 신청하면 판사가 보고 합리적이면 얘를 징역 1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도 100만원 줘라 이 말까지 덧붙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민사 절차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용어를 꼭 잘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봐볼게요 그게 형사보상 제도가 있고 명예회복 제도가 있네요 형사보상 제도라는 거는 구금됐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주는 거예요 키워드는 두 개예요 구금 또는 구속됐어야 되고 어디까지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결국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누가 보상을 해줘요? 국가가 보상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죄인 사람을 국가가 구속을 시켜놨던 거죠 감옥에 미리 보내놨던 거죠 무죄인 사람을 그럼 어떡해요? 감옥에 가있던 동안 일도 못하고 놀러도 못하셨어요 그거를 일수별로 계산해서 뭐 하루에 10만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이게 바로 형사보상인데 무죄 판결을 만약에 안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에는 뭐 실형도 있지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있었죠 혹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도 있어요 실형이나 집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이건 유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당연히 못 받아요 다만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건 무죄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꼭 구별해서 알아 놓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명예회복 제도라는 건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재판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걸 청구하는 제도예요 어 내가 남을 뭐 때렸다는 죄로 재판을 1년간 받았는데 결국 무죄가 됐다 내가 재판 받는 동안 내 주위 사람들이 어 너 누구 때렸다며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막 말하고 다니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죄라는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줘 이거를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무죄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여기까지 개념을 보고 이제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